2023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서 선웅숙 씨 스케줄을 나가서 둘만 이렇게 있게 됐을 때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에서는 방송을 유지할 수 없어 유튜브는 오늘 이후로 잠시 휴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웅숙 씨의 친언니를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국어 공부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해석 좀 해주세요. 그게 저도 궁금하고 좀 의아한 대목인데 이게 유영재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장을 낸 거거든요. 이번에 입장을 낸 이유가 사건의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생활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성추행 고소가 들어오면서 형사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 같고 이번 입장도 바로 성추행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겠다라면서 문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성추행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입장 밝힌 걸 보니까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서도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안 했는데 모함한다는 뜻인지 있었지만 상대방이 그걸 프레임으로 이용한다는 뜻인지 작게 있었는데 크게 침소봉됐다는 뜻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논법은 일반적으로 억울하다고 할 때 쓰는 억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성추행을 안 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만에 입장을 밝히면서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다 안 했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뭔가 뉘앙스만 흘리는 듯한 왜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의아하고 궁금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들은 녹취에 따르게 되면은 어떤 추행의 사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유영재 씨는 인정하고 미안하고 추행의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니가 고생 많이 하는데 외로워 보였다라는 게 그 추행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무슨 어깨동물화했다, 손을 잡았다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본인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라는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영재 씨의 어떤 여성에 대한 성인식이 많이 좀 왜곡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손은수 선생님과 언니 분께서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괴변을 하냐라고 해서 많이 좀 황망해하시는 상황입니다. 과거 선훈숙 씨는 MBN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동치미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친언니는 나한테 엄마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런 엄마 같은 존재인 친언니가 이번에 이런 피해를 당한 걸 뒤늦게 알고 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획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유영재 씨는 그러면 어떤 이유라고 말하고 있을지 그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제 탓이라고 제 엇보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유영재 아나운서의 이 얘기를 꺼낸 의도는 뭘까요? 논점을 흐리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사안을 회피하려는 걸까요? 시선을 돌리려는 걸까요? 뭘까요? 유영재 아나운서가 그동안 저희도 이게 다 해석을 해야 되고 계속 해석에 제대로 할 걸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노래를 틀고 DJ를 하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그때도 우리 계속 해석했잖아요. 정확한 사실이 필요하다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나름 신의를 지켜서 그랬다. 그것 때문에 잠깐 참았는데 이제는 참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런데 조금 전에 노정원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강제 친언니에 대한 강제 추행이 이혼할 때 그 이혼 사유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혼인관계에 있었던 일체 얘기를 외부적으로 누설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통사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 비밀 누설 금지하고는 조금 무관한 부분인 것 같고 유영재 지금 아나운서는 계속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다해서 나를 이렇게 망신주나 그렇게 합의해 놓고서 하나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선우은숙 씨에 대한 서운함 약간 도덕적 비난 이 이상 이하도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론 쪽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식 해석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자료화면 나갔던 게 뭐냐면 이게 커튼이 딱 쳐 있고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저게 뭐냐면 두 사람이 재혼 후에 뉴질랜드로 신혼여행 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숙소에 앉아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아 예능이니까 뭔가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만 한 설정이었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혹시 저때부터 두 사람의 뭔가 감정이나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게 평행선이었나 어떻게 신혼여행 가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부부가 대화하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런 영상 보면 그런데 언니 선우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관련해서 이미 분당 경찰서의 고소장은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손정혁 의사님 앞으로 절차는 경찰이 어떻게 하나요? 유영재 아나운서한테 사실은 피해자는 선우숙 씨가 아니고 그 처형 그 언니가 피해자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먼저 경찰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고 강제추행죄가 지금 반의사 불벌자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강제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당사자만 있는 자리에서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그 당시에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일부 유영재 씨가 인정하는 취지의 녹음 파일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이런 신체적 접촉행위는 있었으나 그건 어떤 성적인 고의를 가지거나 성충동이나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보면 충족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라고 변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판례는 강제추행의 추행죄는 이런 성적인 욕망 어떤 그런 성적인 고의성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볼 때 그 사람의 의사의 반한 신체적인 접촉이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으면 유죄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 신체 접촉을 했었고 그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행위다라고 한다면 유죄 판단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씨를 둘러싼 논란 의혹은 또 있어요. 선훈숙 씨와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 이런 게 일파만파 퍼졌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유영재 씨가 이것도 언급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저의 사실혼, 동거녀, 양다리, 환승연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두 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선훈숙 씨와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훈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선훈숙 씨가 왠지 거짓말을 해서 본인이 되게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느낌을 주게 한 듯한 뉘앙스를 보였는데요. 인연이 있었지만 정리하고 선훈숙 선생님을 만났다. 이 부분도 당연히 그러면 정리하고 만나야죠.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실혼을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선훈숙 선생님한테 고지를 했냐가 문제입니다.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차차 밝힐 예정입니다. 혹시 손정혜 변호사님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한 근거 배경은 선훈숙 씨가 바로 저 부분 때문에 사실혼 여성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알고 나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기 결심까지 이르렀다. 그럼 보세요. 이건 형사 사건은 아닐 테니까 그러면 이혼 취소 소송을 할 때 혹시 저 부분이 참작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나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이혼 취소 소송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혼인 취소 소송의 요건은 기망당했을 것. 그리고 그 사람에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전혼관계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혼도 있었다. 삼혼도 있었다고 하지만 보통 남녀가 결혼할 때 이 배우자가 전에 결혼을 했던 경력이 있었던 것 또는 그게 몇 회에 있었던 것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훈숙 씨 입장은 사실은 배우자가 있었던 사실을 알렸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했더라면 혼인 신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알리지 않은 게 문제다라는 것이지 사실혼을 정리하고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문제 삼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정리하지 않고 여기서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여기서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 명확한 부정행위가 추가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아서 내가 착오나 기망에 의해서 혼인을 결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 혼인 자체가 취소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원 변호사님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게 선훈숙 주장이고 그리고 유영재 씨는 180도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혼 관계 그거 다 허무 맹랑한 얘기다. 그러면 혼인 취소 소송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걸 이거 어떤 식으로 예를 입증 증명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유영재 아나운서는 두 번의 이혼 그거는 보니까 선훈숙 씨 측도 서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 사이에 선훈숙 씨와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상 쟁점인데 지금 유영재 아나운서 측은 이성을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혼 동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되는 것인데 노종원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혼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가 없지만 누가 봐도 부부 이게 사실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했는지는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딱 봐도 부부고 시부모님들도 자주 뵙고 사람들도 부부라고 하고 호칭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거주주에서 그런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면 그건 입증할 게 너무 많죠. 주변에 진술이나 그런 것들을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은 과정일 거예요. 만약에 이게 혼인취소 소송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될 의무를 갖게, 책임을 갖게 된다면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재혼한 지, 선은숙 씨 입장에서는 유영재 아나운서와 재혼을 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생활 논란 유영재 씨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 거기에다가 이혼까지 혼인취소 소송까지 그리고 직전에 이제 자신의 친언니가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경악스러운 그런 피해까지 그런데 보세요. 앞으로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선은숙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 당분간 쉬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 나왔습니까, 혹시? 선은숙 씨가 무슨 계획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언니한테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혼절을 했다고 했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충격이 됐을 텐데 선은숙 씨하고 선은숙 씨 언니하고 다 충격을 크게 받고 상처도 받았을 텐데 그래도 선은숙 씨가 좀 몸을 빨리 추스려서 정산적인 일상을 소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두 사람 다 결국 법적으로 어떻게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경찰이 조사도 할 것이고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나 또는 이제 법 쪽에서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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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